임동규 씨. 왜? 왜? 너도 반말해. 여기가 내 집이야. 드림지가 내 집이라고. 11년 동안 내가 여기서 한 게 엄청 많아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구도 모르는 새끼가 굴러와서 내 방을 뺀다네. 단장님, 단장님 해주니까 본인의 진짜 위치를 헷갈렸나 봐. 야, 너는 네 가정부가 너보고 나가라면 나가냐? 나 가정부 없는데. 내가 이 팀에서 11년간 친 홈런만 270개야. 안타는 몇 개겠냐? 내가 있어서 이긴 경기가 몇 개며 네 계획이. 네가 한 말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네가 아냐고? 임동규 씨. 임동규 선수는 홈런 치고 안타 치고 뛰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고. 나는 팀을 새로 조직하고 그러다가 트레이드도 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. 우리가 위치가 다른 겁니까? 우리는 포지션 자체가 다른 겁니다. 야, 됐고 내가 보여줄게. 한 지역에서 11년 동안 야구를 엄청나게 잘한 놈한테 어떤 힘이 있는지. 한번 봐. 늦게까지 훈련들 하나? 아,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. 고생이 많으십니다. 고생이 많으십니다. 고생이 많으십니다. 고생이 많으십니다.